2024년 6월 21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몸에 안 좋은 거를 자연으로 치유하면서 지금 많이 각질을 뜯어내면서도 너무 지금 살이 새살이 뜯어놓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약 11일하고 연고 바르고 이틀 주사 맞고 의사선생님한테 진단받은 걸로 제가 지금 피부를 고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실입니다.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얼굴도 없는 분들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은 얼굴 없는 사람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남의 모습을 진실로 역지사지를 안 보고 자기 방식대로 말하지 마세요. 다 업을 짓는 겁니다.